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오늘 9월 모평에 대해서 샘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일단 먼저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샘도 오늘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이잖아요. 국어를 사무실에서 풀었는데 꽤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수학이나 탐구함까지 풀었으니까 일단 얘기했어요. 참 대단하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했을 텐데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분이 좋은 학생도 있고 나쁜 학생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이 꼭 오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나 오늘 시험 망쳤어. 혹은 국어에서 6평보다 10점이 떨어졌어.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수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수능을 훨씬 더 잘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기분 때문에 태도를 잘못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한 자세로 오늘 내가 뭐가 문제였던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같이 9평 자료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입니다. 지금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있는 추적 난이도가 1등급이 89점, 2등급이 83점, 3등급 커트라인이 75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월달 평가원은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5점 선이었던 것 같은데 6평에 비해서 다소 까다로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도 풀면서 좀 까다로웠어요. 여러분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시험지를 보면서 여러분 자세하게 해설 강의는 하지 않을게요. 특징적인 문제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 무엇이었으며 이 문제가 함축한 의미, 메시지가 무엇인가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문법입니다. 문법. 문법 11번 문제. 간단하게 O, A. 이게 이제 와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지마다 이건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걸 축약으로 볼 것인가 교체로 볼 것인가 란 논란이 좀 있었는데 평가원에서 이건 논란 짓지 마라. 그냥 이거는 O가 반모음 O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그런 선언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반모음이란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 문제 꽤나 까다롭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요번 문법의 특성이 말이죠. 어떤 개념적인 내용을 보기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몰랐다면 요런 것들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12번, 13번 문제는 그닥 어렵지는 않았는데 특히나 13번 문제예요. 13번 문제는 여러분 깊이 고민하면 안 돼요. 이건 13번 문제는 아주 상식선에서 결정해줘야 돼요. 작다와 자주는 의미상 연관성이 있죠.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의미상 연관성을 막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줬으면 될 것 같고 14번 문제. 14번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 요건 기준을 잘 잡으세요. 14번 문제를 틀렸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14번 문제를 틀렸다면 문법 공부가 잘 안 돼 있는 학생입니다. 이런 학생들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기본적인 문법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14번 문제가 문법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별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14번 문제를 틀렸다. 은은이 보조사인지를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5번 문제입니다. 문법의 15번 문제인데 조금 난감했어요. 샘도. 왜냐하면 1번 선지, 3번 선지 때문이에요. 1번 선지에 말싸미하고 해에서 주격조사의 형태가 동일하군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건 잘 보세요. 말씀 2 아래 하죠. 말씀 2 라고 했을 교육이 연철된 것이고 주격조사는 이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배라는 것은 바에다가 모음 뒤에는 이제 이가 붙죠. 이 주격조사니까 형태가 달라요. 이건 보기에도 안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의 방점도 말이에요. 배워서 알겠지만 방점이라는 것은 여기 3번 선지에 나온 것처럼 강약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음의 고저를 표현한 것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고저가 없어지고 나서 음의 장단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15번 문제를 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5번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야야 이제 문법, 고전문법의 지식을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고전문법을 공부해야 돼 라고 판단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것을 공부시키지 않는 것도 선생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평가원의 입장에서 고전문법을 공부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생님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1번이나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깊은 고전문법이 아니에요. 깊은 고전문법이 아니라고요. 즉적조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2도 있고 그냥 줄 하나도 있고 생략되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미 여러분 평가원에서 출제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시험에 담겨있던 고전문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안하겠습니다. 15번 문제 9평에 나왔으니까 고전문법을 다시 공부하겠어. 이게 아니고 선생님이 제안하는 건 기출문제들에 나왔던 고전문법 선지들을 다시 한번 보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평가원에서 고전문법을 공부하기를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본이 되는 종류만 정도만 이해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문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특이한 문제들이 독서 지문이죠. 독서 지문인데 소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6평 때도 가와 나 이렇게 두 지문이 연계돼서 나왔잖아요. 독립적으로 예전에 이 자리가 융합 지문 자리인데 융합 지문을 내기에는 실제로 융합 지문을 출제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제 이게 굳어진 것 같아요. 6평도 9평도 이 형식이 나왔다는 것은 수능도 이 형식으로 출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문의 내용이 예술과 관련된 그런 지문이었는데 만약에 지문이 길어서 그런 학생들이 있겠죠. 지문이 길어서 긴 두 개의 지문을 동시에 읽고 문제 5문제 풀기가 6문제 풀기가 너무나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냥 팁을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차라리 그냥 독립된 지문이라고 생각하고 가 지문 읽고 가와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21번 문제나 22번 문제는 가 단독으로 나온 문제예요. 그 다음에 나 지문 읽고 23번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 단독으로 나온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풀고 나서 융합적으로 푸는 아 23번 문제는 융합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에 딸린 문제 가 지문 읽고 가에 딸린 문제 나 지문 읽고 나에 딸린 문제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된 문제를 푸는 그런 과정으로 하면 조금 더 마음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푼다고 해서 뭐 죄 짓는 거 아니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는 습관도 한번 부담스럽다면 선생님은 그냥 쭉 두 지문 읽고 비교해가면서 읽긴 하는데 만약에 지문 두 개가 부담스럽다면 그렇게 끊어서 읽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비문학 지문에서 이렇게 이제 선생님은 그랬어요. 6평 보고 나서 이건 9평 봐야 된다. 6평에서 가나 나왔지만 9평에서 다시 융합 지문 나오면 수능에서 뭐 가나로 나온다는 거 보장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9평에서도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올 수능에서는 이렇게 융합 지문 대신에 두 지문 소재가 유사한 두 지문을 붙여서 비교하는 그런 형식으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각종 모의고사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출제될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얘기고요. 아 또 하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선생님이 학기 초에 그랬어요. EBS 비문학 지문은 시간이 있으면 한 번 문제를 풀 필요는 없지만 한 번 읽어둘 필요가 있다. 시간이 있다면 EBS 비문학 지문을 한 번 읽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 지문도 그렇고요. 좀 이따 나올 법 지문도 그렇고 EBS 비문학 지문하고의 내용이 일치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번 EBS 비문학 지문을 읽어본 학생이라면 편하게 풀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라서 남은 기간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들을 찬찬히 문제 풀지 마시고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러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수능에 나온 독서 지문을 읽을 때 조금 편한 지문이 한두 개 정도는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법 지문입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지문이 제일 까다로웠어요. 선생님은 비문학부터 푸는데 모의고사를 풀 때는 비문학부터 푸는데 이 지문에서 제일 까다로웠습니다. 특히나 세 번째 문단 읽으면서 한 번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세 번째 문단을 한 세, 네 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머리 쥐어 짜면서 여러분도 이 세 번째 문단에서 막힌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 문단을 이해해야 되느냐 이해해서 읽으면 읽으면 편한데 만약에 이해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법 지문하고 뒤에 나올 과학기술 지문들의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열거되어 있잖아요. 종류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고 문제들은 주로 이 종류들이 열거된 상황에서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다음에 예외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주로 문제에서 물어요. 뭐 보편적으로 그랬죠. 이때까지도. 그러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컨대 이 법 지문에서는 위임 명령은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어. 그 다음에 행정규칙은 위임 명령과 다른 점은 이거야. 조례는 이런 측면이 또 달라라는 것만을 제대로 정리해놓고 읽으셨다면 그래도 28번 문제가 이제 세 번째 문단과 연관된 문제인데 28번 문제 푸는데 그닥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을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하면서 정리하는 게 가장 우선이지만 수능장에서 읽었는데 3, 4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뭐 시간이 가든 말든 내 인생을 걸어놓고 그냥 줄기차게 이해하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럴 때는 차이점, 공통점 정도의 정보들을 정리해놓고 따져나가는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탁 잡혀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으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들도 다 정보량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다섯 문제 다 오답률, 상위 랭커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이 지문 자체가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작자민상 심청전은 뭐 삼군사관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나와 있었고 해서 비슷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한번 풀어본 학생이라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지문도 그렇게 낯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제재예요. 코로나와 관련된 손소독제와 관련된 그런 지문이다. 뭐 시류를 반영한 지문이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문은 정리하지 않고는 문제 풀기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앞서 법 지문도 그렇지만 특히 이 과학기술 지문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푸는 습관을 좀 드려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 읽으면서 세포막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캡시드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려가면서 그죠? 요건 지질로 돼 있고 요건 단백질로 돼 있고 그려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차분하게 읽어내면서 정보를 정리하면서 읽으면 의외로 빨리 읽히고 쉽게 문제도 풀려요. 근데 이걸 정리하지 않고 대강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왔다 갔다를 수없이 하실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고 과학기술 지문들은 차라리 그냥 정리하세요. 그죠? 정리하시고 그렇게 딱 정리해서 문제 푸는 습관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은 뭐 나머지 글쎄 요번에 학생들이 문학이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특히나 그 복합 지문 제재에서 가 내용이나 나 다 내용이 어려워서 그랬는지 38번 문제 아마도 38번 문제 1번 선지를 쓰지 못한 이유는 관념적이다 경험적이다 이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 납득이 잘 안 됐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 문학의 선지들의 특징이 다른 평가원 모의고사만 다르게 선지들이 좀 길어요. 근데 지저분하게 길지 않습니다. 문학 출제자들이 아주 신경 써서 낸 것 같아요. 지저분하게 길지 않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 정리가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런 긴 지문들을 적용하지 못하고 마치 내신 시험처럼 단답형으로 문학 문제를 탁탁탁 풀어내는 학생들이었다면 이번 문학 문제들이 꽤나 까다로운 문제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요런 것들은 적응을 좀 하셔야죠. 38번, 39번, 40번 요런 문제들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39번 문제를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샘 생각엔 38번, 39번 틀린 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만흥이란 작품 자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BS 교재에 있는 작품이잖아요. 만흥, 그죠? 충분히 수능에서 출제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던 작품인데 구평에 나와버렸네요. 어쨌든 EBS의 고전시가 작품들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한 이유도 크지 않을까 틀린 학생이라면 그런 것들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는 나아시가 조금 낯설었죠. 나아시가 낯설지만 45번의 보기를 잘 읽고 나시를 읽었다면 그닥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해설할 때 문학 이번 문학을 총평할 때 조금 난감하죠. 왜냐하면 이번 문학 특징이 문학을 잘하는 학생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나 이런 분들은 문학이 꽤나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신 정도로 그냥 따박따박 정리만 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그런 학생들은 이 문학이 대단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의 스타일로 문학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하나의 텍스트라고 생각하시고 EBS 교재 작품을 정리를 잘 해놓고 마치 비문학처럼 읽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감으로 푸는 경우에는 문학이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번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징 정리해보죠. 일정 수준의 변별력은 유지하고 있는 문제이다. 들어보니 영어도 수학도 만만치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비문학 그래도 비문학이 가장 등급을 좌우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 문법 문학복합 그 다음에 화작은 솔직히 이번에 되게 쉬운 편이었죠.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객관적으로 쉬웠습니다. 화작 EBS 반영 정도가 좀 컸죠. 영어도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 같은데 EBS 반영 정도가 좀 높았습니다. 현대시 수필 빼놓고 현대시 한 작품 그 다음에 수필 한 작품 빼놓고는 다 EBS 반영 정도가 높았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도 아예 무관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EBS 지문을 잘 읽어낸 학생이라면 편하게 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서도 이럴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년 6월 9월 에는 EBS 반영 정도가 높았지만 수능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특성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다고 EBS만 달달 읽으면 된다 라는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이다 싶어요. 그 다음 특징이 의도적인 것 같은데 수한 말고 수특에서만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몇 학생들은 야 이 9평까지 수특에서 완전히 반영됐으니까 이제 수능에서는 수한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거야. 아 위험한 생각입니다. 전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리고 쌤 생각에 쌤도 수특 강의하고 수한 강의했는데 강의수도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한 3배 정도로 수특 작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수한에서 문학에 출제할 만한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쌤도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수한에서 출제할 수능에 출제할 만한 문학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보이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한 공부의 수특 공부를 무시하지 마세요. 수한하고 수특에서 수능에서는 골고루 출제될 겁니다. 위험한 생각이에요. 편파적으로 수능에서는 수한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학생들 많았을 거예요. 문학선지가 길어졌죠. 그다음 독서 지문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해설하기 라이브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질문이 있으면 좀 올려주고 그리고 라이브에서 그 질문을 다루겠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78일 남았습니다. 주된 고민들 뭐 구평과 연관해서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수능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수능까지 어떻게 대비해 나갈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아 이 주된 질문이 이거였어요. 예전에 강의에서 알려주신 대로 푼 문제까지는 거의 다 맞는데 훌륭하십니다. 항상 42번 정도 풀 때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 학생이 고민이에요. 쌤도 이 질문이 대단히 대단히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시다. 공부를 안 해서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많아요.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고3들과 재수생들을 놓고 똑같은 새로운 새로 보는 지문을 놓고 풀라고 그러면 재수생들이 훨씬 더 빨리 풉니다. 왜 빨리 풀까요? 공부량이 다르기 때문에 고3들 보고 지금 뭐니 그래서 너희들은 원래 늦게 풀 수밖에 없어가 아니고 그죠? 하면 시간은 줄게 돼 있다는 게 일단 기본적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여전히 줄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죠?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한데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집중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해라. 이건 대명제입니다. 이번 법 지문을 봤을 때도 왜 행정부에서 법을 만들지라는 것들의 호기심을 가지고 첫 번째 문단을 잘 머릿속으로 정리해 가면서 읽었다면 그래도 밑에 있는 문단들의 세 가지의 병렬적 문단들을 잘 엮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야 나왔네 내가 읽어줄게 라고 해버리면 정확하게 시간 안에 풀기 힘들어요. 두 번째 많이 한다고 해서 될 리 없습니다. 양치기 안 돼요. 그죠? 네. 양치가 성적 향상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많이 하기보다 더 정확하게 하세요. 오케이? 정확성이 결국은 담보되어야 시간도 줄게 돼 있어요. 하다 보면 점프할 점프할 때가 반드시 온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이런 선생님 한자를 못 적어요. 도노점수란 말 들어보셨어요? 도노란 건 한순간 확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점수란 건 그걸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는 수양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점수입니다. 그건 정말로 도노점수와 같은 과목인 것 같아요. 작년에 제자들도 대학 가서 이제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제자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선생님 10월달 서울시 교육청 딱 풀고 나서 아 국원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게 확실히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모의고사 할 프로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은 의외로 많았습니다. 너무 많지는 않았지만 제법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답답하죠. 그렇죠? 선생님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점프업 할 때가 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이걸 잘 견디고 열심히 읽어내느냐 에 따라서 점프업 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답답하지만 잘 한번 견디고 끝까지 한번 노력해봅시다. 그 다음 지문 이해가 우선인데요. 지문 이해가 우선인데 의외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중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문 밖에 내용을 막 생각해요. 이거 대학교 간 정말로 좋은 사고인데 수능 국어 영역에선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라 선생님도 사고해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은 지문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에 한정해서지 지문의 외에 있는 내용으로 확산적 사고를 해라 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문밖에 생각은 필요 없다. 그죠? 오직 지문 이해를 목적으로만 해라. 그 다음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지금부터 안 되겠어. 시간 제고 문제 풀어야겠어. 라고 하면 오히려 여러분 풀어보세요. 오히려 점수 떨어질 거예요. 급하게 읽다 보면 진짜 눈만 움직입니다. 눈만. 그렇죠.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도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느냐 여러분 시간 딱 재놓고 시계 보면서 80분 안에 풀어야 돼. 마킹 시간까지 75분 안에 풀어야지. 라고 하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수능치기 한 달 전까지는 지금 두 달 반쯤 남았으니까 한 달 반 동안은 실전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어떻게 하시냐면 스타트를 하세요. 그리고 책상 안에다가 타임워치를 넣으세요. 안 보이는데 드세요. 그리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딴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몰입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마킹까지 딱 하고 나서 그때 가서 시간을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여기에서 시간을 좀 끌었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설 모의고사들이 시간이 조금 부족한 모의고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사설 모의고사를 잡아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요 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만약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설 모의고사는 시간이 부족했는데 오늘 평가원은 그래도 시간 안에 풀었어요 라고 하면 별로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이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나왔다. 실전에서는 두세 번 읽어보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지?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두세 번 읽어보고 정 이해가 안 되면 밑줄 긋고 넘어가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단, 연습할 때는 물고 늘어주세요. 연습할 때는. 연습할 때 물고 늘어져야 실전에서 막히는 지문이 없을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좀 꾸준하게 좀 다시 해봅시다. 제일 중요한 건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하지 않으면 시간 줄일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눈의 속도보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샘은 생각해요. 시간과 정확성이 관한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비문학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 수시 원서 썼으니까 2등급만 나오면 돼. 혹은 3등급만 나오면 돼. 그래서 비문학은 그냥 날리고 화작 그다음 문학 문법만 열심히 공부하고 비문학은 세 지문 중에 한두 지문 정도는 날려도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올해 이번 수능도 보세요. 비문학 한 지문 날려버리면 그냥 2등급이고 두 지문 날리면 3등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물론 등급 지금 여러분들의 등급에 따라서 국어 공부의 계획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2, 3등급 이상의 학생이라면 비문학 공부가 실제로 등급을 올려줄 겁니다. 과학기술법경제 이런 지문들 제재별로 지금 익숙하지 않음을 좀 많이 읽어서 극복해 보시고요. 샘은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적어도 제재별로 정보량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루에 2, 3 지문 정도는 꾸준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연습해 보세요. 하면 분명히 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말입니다. 하면 분명히 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좀 비문학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한 질문 좀 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일단 원래 하던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하세요. 중간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충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건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등급 이상이라면 비문학을 집중해서 먼저 푸세요. 문학과 비문학의 문제 화장문은 놔두고 비문학을 먼저 푸세요.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도 비문학 푸는 데 40분이 걸려도 나름대로 문학을 잘 공부해 놓으면 문학은 스피드 있게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문학에서 비문학의 한두 문제가 성적을 가늠하니까 등급을 가늠하니까 일단 비문학을 먼저 풀고 여기에서 급하게 풀어도 오류가 날 확률은 적다 이 말이야 비문학보다 그렇지만 3등급 이하의 학생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비문학보다는 문학이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것은 일단 먼저 맞추고 그죠? 맞추고 그 다음에 뭐다? 비문학을 남겨서 비문학의 두 지문 정도를 손댄다.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한 지문은 남긴다. 뭐 이런 전략을 전략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진짜 1등급, 2등급 정시로라서 나 정말 국어를 잘해야 된다. 그럼 비문학의 승부를 보세요. 비문학 자꾸 도망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비문학에서 결정나요. 문법과 비문학에서. 자, 네 번째 문학인데요. 첫 번째 문학을 틀려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주로 감으로 풀어요. 감으로. 오늘 40번 문제에 답이 1번이었어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지문 없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선지죠. 설마 이걸 틀린 선지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만 지문을 읽으면, 비문학처럼 수피를 읽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주어진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하지 않은 채 그냥 감으로 풀어서 1번은 당연히 맞는 얘기겠지. 예뻐 보이네. 라고 하면서 감으로 푸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이 주로 틀린 학생들. 절대로 감으로 풀지 마세요. 지문의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푸세요. 제발, 그렇죠? 그런 연습을 꾸준하게 하세요. 문학이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문에서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푸세요. 됐어요? 자, 그다음. 문학 두 번째, 현대시. 오늘 평가원 시험도 그랬지만 보기 먼저 읽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아시 정말 낯설었죠. 배가 얼어있고, 일렬로 정렬돼 있고, 말도 굳어있고, 이런 얘기인데 보기 읽으면 이 시가 무슨 시인지 대강 알고 시를 읽을 수 있잖아요. 현대시 너무 꼼꼼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보기의 수준에서 그냥 대응해서 문제 풀면 금방 풀 수 있으니까 이 시를 완벽하게 이해해서 문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시간 낭비예요. 현대시 그렇게 깊이 있게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EBS 정리하시고요. 현대시 두 작품 나오잖아요. 한 작품 무조건 EBS에서 나오니까 EBS 정리하시고 고전시가 여전히 EBS 교재에서 나올 겁니다. 올해 만흥도 그랬잖아요. EBS의 고전시가들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고전소설, 현대소설이 어려워요. 구평은 쉬웠는데 혹시 수능에서 고전소설, 현대소설 어려울 수 있잖아요. EBS 작품들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세요. 줄거리도 한번 읽어보시고 인물관계, 인물의 성격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세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근데 그거 정리했다고 해서 수능에서 그 작품 나온다고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파트가 정말 어렵다면 매일 한두 세트씩 푸세요. 고전소설을 어려워요. 고전소설 잘 안 읽혀요. 그러면 매일 정말로 고전소설을 한 세트씩만 시간 내에서 풀어도 이게 수능 7일까지 거의 이런 세트를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문학들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뭐 보세요. 수능 전체에서 첫 시험인 화작문 풀 때 멘탈 관리와 꿀팁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 스타트를 잘해서 수능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화작 풀 때 막 손이 벌벌 떨리고 그렇죠? 옆에 있는 학생들 막 넘기는 것 나는 지금 2번 풀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학생 막 넘기니까 여러분들 막 긴장되고 힘들어서 멘탈 흔들리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할게요. 이런 학생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여기에서 벗어나세요. 화작문 15분 컷. 샘도 오늘 화작을 시간적으로 풀어봤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12분 나오더라고요. 12분 나오는데 문법까지 푸니까 20분 안쪽에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15분은 샘도 어려워요. 솔직히 이 쉬운 화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에 맹신하지 말고 정확하게 푸세요. 화작문 20분 걸려도 시간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만 급하게 빨리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급하게 읽거나 발쳐도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1인칭 점으로 돌려 말하면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다. 내가 발표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매일 한 세트씩 한번 풀어보세요. 만약에 화작이 정말로 힘들다면 선생님 보장할게요. 매일 한 세트씩 기출에 있는 화작문들을 이렇게 풀어나가면 수능에서 화작 전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매일 한 세트씩 화작 이렇게 풀어보시고 문법은 아까 14번 문제 틀린 학생들 반성하세요. 정리 안 된 거예요. 정리하고 공부하면 문법 정말 빨라져요. 문법이야말로 공부량에 따라서 속도가 되게 뭐니 빠르게 줄일 수 있는 시간 줄일 수 있는 파트니까 이 파트 공부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좀 하시기 바랍니다. 불안감. 그렇죠? 불안감인데 어째요. 불안해요. 올해 꼭 대학 가야 되는데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직 수능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부러 이거 입고 왔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연필이 땅에 떨어졌다. 아니 떨어졌다가 아니라 연필이 땅에 붙었다. 됐어요?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좋은 것만 생각해서 자꾸 부정적만 생각하면 정말로 행동도 부정적이 돼요. 긍정적으로. 이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욕심 버리십시오. 그렇죠? 결론은 이거예요. 불안한 이유는 욕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욕심을 가지기보다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고예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에 선생님이 캐스트를 작년에도 찍었는데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캐스트 수능을 편하게 보기 위한 얘기를 할게요. 그때 선생님 캐스트 잘 보시고 지금은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여유 있게 공부하세요. 너무 D-78 이런 식으로 칠판 구석에 적어놓고 이렇게 공부하지 마세요. 오케이? 일단 긍정적인 생각하세요. 긍정의 힘 중요합니다. 기승전결이죠. 떳떳하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거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 실천하시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면 좋겠어요. 밤늦게 너무 공부하지 마시고 이때 이제 집중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시험 마치고 문자들 보니까 졸음으로 일관된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소에 그 시간에 자서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부탁합니다. 부탁할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웬만하면 빨리 씻고 국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오늘 적어본 게 있죠. 바위는 제자리에 옴찌 간노니. 그렇죠? 이게 조지훈 선생의 시의 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바위는 제자리에 옮지 간노니. 그렇죠? 어떤 분위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푸른 이끼 입음이 자랑스러워라.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외부의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여러분들의 자세를 그대로 자리를 지키면 자랑스러운 푸른 이끼 입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기분이 태도를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잘 쳤든 못 쳤든 괜찮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튼튼하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면 수록날 자랑스러운 푸른 이끼 입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확신합니다. 끝까지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